어 타요야 왜 지금 가능하다고 뭐가 아니 야 너네 공대야 니들이 준비를 하고 나를 불러야죠 정민님 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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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지효아 방을 파란거야? 아니 형님 저 가기 전에 할말이 있습니다 뭐? 저번에 임급돈 가셨잖아요 어서 한번만 되어주십시오 아이씨 아 그거 임급돈 갔었나? 네 아니 뭐 부캐팟이라길래 다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셋이야도? 저희 완전 버스 아닙니다 저희 강해요 어 방제 강한 애고요 야 밥 있나요 밥? 제가 차려드릴게요 오 좋구만 처음에 이럴때 말씀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거 처음에 해 아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 지금 졸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타요한테 말 놓는데도 1년 걸렸니? 타요야? 야 그러면은 로아 정도 스케줄 다 빼고 오픈런 하는건가? 빡세게? 네 타요는 몰랐다 로아정이 클리어까지 오히려 걸릴줄 형이 연락 받으셨죠? 아프리카 어 받았어 아 그거 일단 초안 나온게 일단 뭐 4시간 안에 잡으면 상금 얼마 있잖아 그거 솔직히 우리 생각에서라도 한 3배 는 늘려주라고 좀 어떻게 건의 좀 해봐 하하하하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던데? 어어 몇시간 안에 잡으면은 상금 풀로 받는거고 이제 거기서 2시간씩 깎일 때마다 상금이 깎임 나중에 0원대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아프리카에 돈 내야 될 수도 있어 하하하하 카제까지만 어떻게 버텨봐 카지로스 진짜 졸라 재밌을거야 카지로스 몇일까요? 저 청미도 질러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청민님 초비상이긴 하겠다 청민님 일단은 국학을 하고 장학을 받아 일단 아니 저보다 이게 저 장학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아 돈을 주는게 아니야? 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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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받아봐서 몰라 등록금이 이제 뭐 꼭 학교 등록금만 있는건 아니잖아 이게 카지로스 등록금 명목으로 그냥 부모님한테 살짝 아 형님 네? 아니 말이 그렇다는거지 하란 말은 아니고 그냥 청민님 저 아저씨 미친 사람이야 하하하하 무시해 내가 도와줄게 차라리 그때 우리 무너리도 있잖아 아 맞네 엄마아빠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막 하하하하 이러고 다 베인버스로 가면 되겠다 형 하하하하 그래 가자 야 청민아 너 핫키드나 할거있지? 네 핫키드나 있어요 좋다 그거까지 딱 야 넌 애쓰어 얘기는 하나 두번에 하하하하 나 왜 스스로 얘기해 하하하하 야 청민아 네? 말좀 많이 해 이럴때 아니 웃는소리만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하하하 아무말 아무말 챌린지 해 어 아무말 어렵다 하하하하 야 솔직히 나도 뭐라고 청민님한테 계속 좀 말을 걸고 싶은데 나이 차이가 좋네 나니까 수박 공통된 주제 찾기가 힘들다 야 잠깐만 저 근데 원래 2003년생 인가? 저요? 아아 아 청민아 하하하하 아니 너때리 무궁 날렸잖아 청민아 이게 뭔지 거? 청민님 죽은 김에 타요가 지금 로아정에서 좀 티어로 몇 티어나 돼요 지금? 기상술사 하는데 싹쓸바람 채운 기상인데 만화 안 마르는 게 조금 이상해요 서머너가 있잖아 야 만화 부족해서 서머너 넣는다 했잖아 서머너가 치적을 데려가는 건지 아 말 서머넛게 아니고 하하하하 장난이죠 아 이건 좀 오 야 조심해 뒤에 차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아 뭐해 오 사과목리 하이 아 봐봐 됐어 이제 한 명 채워서 사과목리까지 채워서 하키까지 가면 되는 거야? 네 알았어 우와 하바르망 오 좋다 굿 만천 철어주실 분 제.. 저.. 제 형지요 표 대정 청민아 민심이 좋더라 하하하하 야 어깨가 인천까지 왔어 하하하하 너 지금 그렇게 꺼드럭대다가 이제 나중에 나락 까면 큰일 난다 하하하하 아무것도.. 아무것도 안 해 하하하하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봐주세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뭐래 시청자분 깜짝 놀랐어 다 이단님, 사연님, 감옥언니, 도끼리입니다 와 처음비 겸손한 척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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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기서 포지션 어떻게 잘해 나 가만히 있을게 나 전담핀 아저씨로 해야겠다 옆에서 도대체 저 파티에서 어떻게 버티는 거야? 야 청민아 말해봐 네? 왜 맨날 뭐라고만 해? 아니.. 아니죠 최근에 타요랑 사과목님이 칭찬한 거 하나만 읊어봐요 아 저희 칭찬 안 해요 아 뭐야 그러면 씨 그 칭찬한 거 있네 하추핑 아바타 아 하추핑 아바타 야 타요야 맏형으로서 팀 유니폼 실제 유니폼도 하나 맞추자 그건 좀 빡센데 형님? 그걸로 에스더 기운을 사지 아 그건 맞지 아 지금 에스더 기운이야 가격이 미쳤어요 35만 골 에스더 가자 청민아 너 에스더 가면 바드 이길 수 있어 그래 아니 청민아 저희 직업 갈라치기 하거든요 맨날 맨날 바드랑 도화가로 아 진짜 도화가는 바드를 절대 이길 순 없어 진짜 없어 이러면서 맨날 아니 근데 다요님을 탓할 순 없잖아요 아 아 이러면서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나 못살아 너 때문에 아 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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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진건가? 아예 부섰어요 부섰어요 바로바로 말해줘야지 타요야 청민님이 두번질분하게 할거야 지금 아니 저 뭔지 몰라요 청민님 공부할게요 어 공부할게요 어 아 일단 사봐요 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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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ế 언제 스폰을 한번 열어 야 사과물님 본캐 바꾸는게 많다 그정데요 Laura 이거 무조건 하면 바꿔야 되는데 갑니다 야 쏘 쏘 쏘 쏘 쏘 쏘 팔로 Olivia 아앞 잠깐만요 아 아 죽었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죽냐고 앉아 뭐 오 오 저 잘해요. 저 목욕도 이제 할 수 있어요. 원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, 그거는. 타윤 님 할 줄 모르잖아요. 이제 말 또박또박 잘하네. 숨도 아시고 타윤 님은 할 줄 모르잖아요. 거기 연습실에서. 자기 화면 관... 와, 꼴이 좋아, 진짜 이거를. 꼴이 좋아. 죽여라. 죽여라, 죽여. 어, 아우. 나 살아있었다고 바로 대가리 찍었어, 그냥. 어? 어? 왜왜왜왜왜왜? 저게 떴어, 나에게 처음 봐요. 아아... 얼마예요? 저거 한 15만 구로 하지? 그건 거짓말인 거 같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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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처음 봤다면서 본인이 물어, 방금. 아니, 근데 나온 지 좀 됐잖아요. 아니, 나온 지 좀 됐는데 처음 봤다라고. 나온 지 좀 됐는데. 나박따박하네, 그냥. 이다영, 나이가 40인데. 아니, 30이 아직 마이C. 어, 개나운데? 저 정도는 받아야지. 청민이 갖고 싶어? 우와! 갖고 싶어요. 그래, 가져. 뭐하라, 니가? 왜? 갖고 싶어요. 진짜, 진짜 가져, 가져. 우와! 감사합니다. 나도 어릴 땐 저렇게 템 많이 받았는데. 방송용으로 진짜 재밌겠다. 어? 죽었어. 아, 야, 근데 청민이 왜? 타유한테 전화해요, 빨리. 입찰. 그, 보내놨어요. 이거 이어놓고 있으면 될 거 같은데? 아, 진짜 레전드네. 아, 오셨다. 아, 왔네. 와, 지랄이야. 바몽님. 네. 맨날 타유가 일주일에 요일 상관없이 랜덤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납치하거든요. 그때 어차피 숙제 뺄 거 있으면 같이 가지고 오시죠. 저 그때 고렙으로 좀 뺐는데 타유가 계속 와가지고 곱살 껴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. 이다님 왜 타유오빼만 챙겨줘요, 근데?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걔가 오는 거야, 걔가. 내가 먼저 알았는데. 청민님이 말 좀 해봐요. 나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타유가 아까 방송 와서 형 6시 반 하고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야, 오늘 또. 아니, 이다님 저랑 친하잖아요. 저도 좀 챙겨주세요. 아이, 불쌍한 척 하지 마세요, 진짜. 나 당한 거라니까, 진짜. 수요일 목요일에 봅시다. 저 이제 시작 갑니다. 청... 수고하세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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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사과목님 왜, 왜? 아니, 청민이 이제 뭐 하나 해서. 나도 듣고 가야겠다. 뭐 할 거예요, 이제? 아, 근데 생각보다 방송이 길게 해가지고. 몇 시간 했어? 다섯 시간. 어? 우와. 슈퍼스타는 그렇구나. 나도 당장 방종해야겠다. 아니. 역시 다르긴 하다, 사과목님. 우리 진짜 보고 배워야 될 거 같아. 장난 아니다. 가야지. 수요일 배워, 수목. 네, 수, 네. 수고해요, 수고해요. 감사합니다. 청민이 개웃기네. 조카 하나 졸라 갈고 있는 느낌이야. 아, 개운해. 아니, 근데 로아정이 잠깐만. 어떻게 되지? 와, 근데 여기는 얘 빼고는 깔끔한데? 이제 진지하게 망령이가 로아정한테 따일 것 같네. 아유,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.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, 재미로. 근데 여기에는 안 따이겠습니다. 네, 다시 만나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. 아유, 또 다른 사람은 나의 창의 사랑을 만들고 그치에 이렇게 해서 참여.